2024년 5월 8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기도의 아침국상 나누겠습니다. 저는 실습전도사 권지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부터 요약을 하자면 지난 6일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체장애인, 성경에는 본문에는 안진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지체장애인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긴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7일에 어제 본문에는 사도들이 말하고 있을 때 유대 지도자들과 성장 경비대장들이 와서 붙잡았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은 너무 늦어서 그 다음날에 사도들을 앞에 두고 신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은 그 신문 과정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항변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이 반응부터 시작됩니다. 13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부잘 것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작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끼리 베드로와 요한을 회의장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서로 의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지자 장애인을 치유하는 장면도 나왔고 또 이 사람들이 한 말을 두고 뭐 딱히 큰 처벌을 할 수는 없어서 그냥 단단히 주의를 주고 내보내는 정도로 합의를 보고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제자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일제히 소리를 높여서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교회 공동체의 반응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보물 보면서 저 나름대로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오늘 이 보물의 제목은 패션 오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한테는 세 가지 부분, 세 가지 사항이 눈에 띄었는데 사실 13절을 처음 읽었을 때는 좀 불경스러울 수 있지만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을낸다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시다시피 정말 배우지도 못한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같이 생활하면서 진리 본질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을 배우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진리 하나만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담대하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 3년 동안 특별히 똑똑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진리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지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지 배워가는지 모르는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히 성장해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13절, 37절 본문에 저는 눈에 띄는 단어가 담대하게 인데요. 13절과 29절 그리고 31절에 3번 담대하게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 또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는 장면에서도 나오고 이어서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31절에 담대하게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이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2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교회 공동체가 서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체 앞에 내려놓고 같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 재산 갈릴 것 없이 같이 쓰고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32절부터도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자기 재산을 기꺼이 나눠주는 것 공동체 앞에 내려놓는 것도 담대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재산을 내어놓는 것을 담대하게 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대신에 32절부터 약간 과장된 표현으로 모두, 큰, 아무도 이런 표현을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부터 보면 모두 라는 표현이 세 번 정도 나오고요. 또 큰 능력, 죄송합니다. 33절에 큰 능력, 큰 은혜, 그리고 34절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마 공동체가 정말 아무도 모두 큰 능력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도들도 그렇지만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큰 능력으로 공동체로서 또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생활을 살아갔다. 이 모습 자체도 담대하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담대하게 생활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로 합쳐놓고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고 자기 앞에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에 비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신이 믿고 있는 확실한 진리 하나로 담대하게 말하고 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라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우리 열정, 이 열정을 한국교회가 또 개신교회가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 개신교회가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럴 때야말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선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 담대하게 기도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결심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또 실제로도 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4장과 3장 이전부터 보면 사도들과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지제 장애인을 일으키는 것으로 기적을 삼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기적을 보여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기적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일단 필요하고 설령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더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다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호기심을 갖고 교회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으로 말씀하셨던 이웃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일 수 있든 볼 수 있든 볼 수 없든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우리가 가진 돈과 시간과 노력을 사용해서 이웃을 도울 때 언젠가는 그 도움을 받은 그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도 귀한 일이고 또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 갈 때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에는 누구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알고 그리스도께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 실천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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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